와따 마 시보라 진짜 다 땐 다 샷댔스 기자가 녹는다 녹는다 녹아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 CC의 웅매맨법으로 센 코피를 칠갑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이야 오늘도 이 4대 시수는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혈압이야 다운 점수가 약 2%로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.29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와따 마 나스닥 S&P500은 3.20 급락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.13 급락이 났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지금 현재 시간 5시 새벽 5시 24분 정말 웃음밖에 안 온다 와 모든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레버리지 쿠팡이 3배짜리 모두 급락을 하고 있고요 와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과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입금액 5,260만원 자 원화 추자자 1,890만원 와 무라야 진짜 미친 거 아이가 야 평가손이 마이너스 3,37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64% 와우 자 평가손이 마이너스 70%까지 도달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를 처맞고 있다 BNKU 마이너스 42% 와우 자 BNKU 마이너스 72% 와우 자 CWB 마이너스 43% 와우 FS 마이너스 34% 귀엽다 귀여워 FNKU 마이너스 73% 나이스 OTO 마이너스 34% 귀엽다 SOS 마이너스 57% 와 두통이야 TQQ 마이너스 50% TQQ 마이너스 50% YINN 마이너스 63% 와우 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일하세요 당장 진짜 혈압이야 진짜 혈압이야 진짜 혈압이야 자 9일날 러시아 간의 우크라인 전쟁 정승일 러시아가 9일날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이 시브랄 부틴이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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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틴 이게 전부다 이게 바이든 이 시브랄 바이든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까볼 수 있을까요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다 주식도 최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 시브랍 트럼프만 대통령 됐어도 이렇게 러시아는 안 까불어 스키인데 야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 전쟁 잡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다 개미만 주고 나가고요 이 파월행님께서도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이 수장들이 욕을 드려야죠 자 티켓규 현재 11% 빠졌고요 아 FNG를 무력 16% 다시 급락이 났습니다 아 FNG 와 돌아피겠다 진짜 자 SOS 15% 급락 와 자 땡 것 같고요 자 BULZ는 마이너스 16% 오우 15라 진짜 BULZC FOS 7% 자 BNKU 마이너스 2% 귀엽다 정말 귀엽다 자 와이안의 중국주모 CWB도 10% 급락 오티어 경기민간주도 12% 꼬부라졌습니다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초 맞고 있다 와 정말 정말 지옥행이 따로 없습니다 티켓규 30달러가 되었다 야 진짜 티켓규 27달러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상향을 꿈꾸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우하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새벽 5.30분에 이게 뭐하는 짓이고 진짜 자 목소리도 마시 갈려고 하는데요 티켓규 고점 대비 66% 빠졌습니다 나이스 티켓규 자 우상향은 미국 주식 맞나? 맞나? 이거 시부랄 자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내려왔고요 후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월급을 타면 적금씩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FNGU 마이너스 16% 끝나 나이스 FNGU 시부랄 빅테크 자 고점 대비 82% 와 따 마 정신이 바짝 뜬다 자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프리스가 있는데 82% 빠졌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요 체제 전까지 내려왔는데 할만하지 않습니까 시부랄 진짜 이게 차트가 맞나 자 주범 차트를 한번 봅시다 와 그래 좋겠다 돈 있으신 분들 좋겠다 큰 부자가 되겠다 하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골로 가고 있다 자 에이 시부랄 진짜 SOS에 아 좋다 진짜 주범 차트 끝내준다 고점 대비 73% 시부랄 진짜 답이 없다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왔고요 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가는 반도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빠진다 말이가 이런 식으로 한번도 상승 없이 이렇게 빠진다 말이가 이게 바로 레버릭 곱하기 3배짜리의 무서운 면입니다 여러분 이 CCI 우물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FOS 자 BULZ도 15% 급나 와 말이 15%지 만약 1억이 있으면 1500만원 하루만 낳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고점 대비 약 84% 와 1억을 투자했으면 15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와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시부랄들아 야이씨 속에 돼지 욕밖에 안 논다 내 손가락에 욕밖에 안 노고 내 머리에 욕밖에 안 논다 아 자 FOS 고점 대비 약 50% 후후 양반이다 니가 양반이다 자 차트 분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행기 은행 관련주 국채금리는 올라오고 은행주는 아니 금리 인상 계속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주는 꼬부라 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고점 대 60%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심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OTO 경기민간주 답없다 야 너도 경기가 망한다 야 뭐 올해 여름에 놀러 무슨 놀러 가노 진짜 이게 주가인데 자 여러분 고점 대비 53%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있다 와 답없다 CC에 우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다 도대체 며칠만에 빠지는거고 자 중국 종목은 답이 없고요 뭐 고점 대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110달러에서 4달러가 된게 이게 바로 중국 종목입니다 110달러에서 4달러 자 드디어 제가 미쳐가고 있고요 이제는 해탈이 밖에 안놉니다 해탈 웃음밖에 안놉니다 여러분 자 전략을 세워줬죠 이제는 뭐 의미가 없다 차트 분석 단기적 뭐 트레이드 이런거 의미가 없다 그냥 월급을 타면 적금씩 장기 투자 저도 적금씩 장기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1년동안 적금을 월급이 들어오면 한 50만원 정도 한 70 정도 어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요 매달 적금식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뭐 1년동안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뭐 1년 2년 3년동안 계속 매수하겠습니다 수량을 계속 모아가겠습니다 어 자 비록 189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매도는 없다 세력행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제가 100만원이 남더라도 저는 매도를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수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저는 재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 안하겠습니다